어?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경기 때문에 관광을 많이 못해봤지만 프랑스 갔을 때 관광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은 옷이 있고 패션 스타일은 좀 심플한 걸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달 스케줄인데 너무너무 가고 이거 봐 장군이 너무 싫어서 움직이는 건 가벼워 모든 일을 할 때 망설이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너무 앞서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좀 더 부를 수 있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서 앞서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피겨스케이팅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피겨스케이팅은 나한테는 봄의 1호가 아닌가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보니까 약간 오다리이다 하고 발목이 많이 있어 그래서 진짜 새찍게 나는 내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소콜렛 누구한테나 오랫동안 키워둔 우리의 사랑이 말하는게 이 영상은 또다시ية 맞는 표정은 모든 걸 꼭 기억해 그 정말로 우리의 사랑인 우리의 사랑인